5년 전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던 50대 남성이 구속 직전 잠적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. 달아난 남성은 수사망을 피해서 계속 숨어 지내왔는데 경찰의 오랜 추적 끝에 최근 붙잡혔습니다. 한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지난 21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. 차가 빠져나가는 길을 막고 형사들이 다가갑니다. 형사들은 운전자와 한창 실랑이를 벌입니다. 잠시 뒤 운전자는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 끌려나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2016년 잠적한 윤모 씨입니다. 윤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윤 씨는 피해자가 돈을 뜨들여 허위 신고를 한 거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경찰이 DNA 검사 등으로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냈고 구속하려 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잠적해버렸습니다. 윤 씨의 도주 방식은 치밀했습니다. 휴대전화와 카드를 전혀 쓰지 않으며 철저히 흔적을 지웠습니다. 자기 명의나 뭐 카드, 가족 명의 카드 하나도 쓰지도 않고. 경찰의 추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. 인사 발령으로 담당 경찰이 교체되기도 했지만 피해자를 생각하면 수사에 끈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피해자한테 참 죄송하고 미안하죠.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받았을 고통하고 보면 잠을 거의 못 자죠 그런 생각 때문에. 희미한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주변 인물에 대한 기나긴 잠복 근무에 들어갔고 조금씩 단서가 나왔습니다. 8개월의 잠복 수사 끝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윤 씨가 모습을 드러냈고 도주 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. 평생 마음속에 있을 건데 이 사람은 제 값을 받지 않고 있으면 우리 피해자분이 마지막까지 가슴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냐. 나도 그랬으니까. 경찰은 구속된 윤 씨를 이번 주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. SBS 한성희입니다. SBS 한성희입니다.